우유 빛깔 윤민석 미소 전자 윤민석 내꺼 하자 윤민석 예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예린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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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현실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 나두 악몽이야 마피아 물러가라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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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 뭐하니? 응? 제발 나가줘 2.5천으로 안 나가면 나 여기서 수치사 할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